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영양제를 먹고 또 아이들에게도 먹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걸 먹는다고 운동을 대신할 수는 없죠 그런데 몸에 좋은 걸로는 비타민 D 한 가지만 대부분 충분합니다 비타민 D는 신생아부터 꼭 먹이고 비타민 D 부족이 심한 우리나라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다 꼭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는 다른 비타민과 달리 거의 대부분은 햇빛의 자외선을 통해서 피부에서 만들어지고 음식으로 먹는 양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시간이 많이 줄고 특히 어린아기일수록 햇빛을 쭐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타민 때문에 일부러 햇빛에서 일광욕하는 것도 권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자외선 노출로 인한 피부 노화와 백내장 그리고 피부암이 증가되는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특히 아이 피부는 어른보다 자외선에 더 약하기 때문에 햇빛 노출로 비타민 D를 보충한 것은 권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 D 부족이 심한 나라에 속하는데 최근 국제연구에서는 비타민 D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는 나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서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어른의 58%가 비타민 D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D 부족이 2008년에는 남자 52% 여자 68%에서 2014년에는 각각 75% 83%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미국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비타민 D는 특히 아기들에서 건강한 뼈를 만들고 구루병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칼슘과 인을 충분히 흡수하고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필수 비타민이죠 구루병은 생후 첫 2년 동안 뼈 모양이 변하고 성장장애를 일으키는 병입니다 또 비타민 D가 결집되면 좀 큰 아이들이나 10대나 성인에서 골절 위험도 증가됩니다 또한 비타민 D는 면역체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서 우울증 등 정신건강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타민 D가 평생 동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늘어남에 따라서 미국 소아과학회는 2008년 11월에 어린이에게 필요한 1일 관장량을 예전보다 높여서 권고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즉 구루병과 비타민 D 결핍 예방을 위해서 돌 미만 아기는 매일 400아이유, 돌부터 유아와 청소년에게는 모두 하루에 600아이유의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는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충분히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충제를 먹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우선 모유수유아는 출생 후 수일 이내부터 되도록 산부인과 퇴원 전부터 하루에 비타민 D를 400아이유씩 먹여야 합니다 혼합수유아나 하루에 분유를 1리터 정도 먹지 않는 어린아기들도 모두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분유를 1리터 가까이 먹게 되면 비타민 D 보충을 중지할 수 있지만 이유식 시작 후에 분유수유량이 줄면 비타민 D 보충을 다시 시작합니다 6개월 미만 아기에서 비타민 D 상한 섭취량이 1000아이유이고 돌까지는 1500아이유이기 때문에 분유수유아의 경우도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돌까지 400아이유를 계속 먹여도 무방합니다 돌 이후에는 비타민 D 강화 우유를 하루에 1리터 이상 먹는 경우가 아니면 매일 비타민 D 600아이유를 먹이는데 일반적으로 돌 이후에 우유 먹는 양은 한 500cc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기에게 먹일 비타민 D 보충제는 영화용으로 된 액상 제형을 구해서 엄마 유두나 우유병 꼭지에 묻혀서 먹이면 됩니다 우유병의 분유랑 같이 타서 주면 지용성인 비타민 D가 우유병 벽에 붙어버려서 제 용량을 다 먹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곤란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11살까지 어린이 중 15% 청소년은 17%가 비타민 D가 부족한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각각 60% 80% 정도나 부족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소아픈 아니라 청소년들도 600아이유씩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도 마찬가지로 70에서 80%가 비타민 D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돌부터 만 70세까지는 600아이유 그리고 71세부터는 800아이유 이상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매일 먹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D 먹이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 몇 가지를 미리 답해드리겠습니다 아기 몸무게가 무거워도 체중이 아니라 원령에 맞는 용량으로 먹입니다 유산균은 먹을 필요가 없고 비타민 D만 먹이면 됩니다 마그네슘, 칼슘 다 먹이지 않습니다 수유모의 비타민 D 상태와 무관하게 아기에게 먹이는 겁니다 엄마가 비타민 D 결핍 때문에 비타민 D 주사를 맞은 경우도 아기가 모유로 과잉 섭취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핍되었던 것을 정상으로 원상 회복하는 거니까요 젖 먹이는 엄마도 비타민 D 600아이유씩 드세요 물론 엄마가 비타민 D를 복용해도 아기는 따로 먹여야 합니다 혹시 엄마가 2000아이유씩 먹고 있더라도 먹이세요 엄마가 비타민 D 수치가 높아도 아기에게는 따로 먹입니다 수유모가 하루에 비타민 D를 6400아이유씩 먹지 않는다면 아기 원령에 맞는 용량으로 먹이면 됩니다 엄마가 이 정도는 먹어야 아기에게 보충하지 않아도 모유를 통해서 충분히 비타민 D가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돌이 지났는데 400아이유짜리밖에 없으면 400아이유짜리로 홀수 짝순 날 한 방울, 두 방울, 한 방울, 두 방울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먹이세요 그러면 매일 600아이유씩 먹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성인용 지용성 비타민 D 개를 뜯어서 한 방울씩 먹이거나 캡슐을 분해해서 먹이는 게 아니라 영유아가 먹을 수 있는 액상으로 된 제품을 구해서 먹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비타민 D를 먹인다고 키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키 성장에는 비타민 D, 칼슘 외에 다른 요인들도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럼 예전에는 아이 어떻게 키웠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 현대인이 햇빛 노출이 적어지고 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들 수가 없어서 이제는 보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유럽인데 소아과 의사가 돌이 지나면 비타민 D 안 먹여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는 분도 있습니다 비타민 D 권고는 나라마다 일조량이나 생활 방식, 비타민 D 강화 식품 제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나라 상황에 맞게 소아과 의사의 의견을 들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출생시부터 비타민 D를 먹이시기 바랍니다 돌까지는 400아이유를 먹이고 돌부터는 아이들, 청소년, 어른, 노인 모두 하루 600아이유를 드시고 71세부터는 800아이유를 드시면 됩니다 기록한 상태에서 10세기까지 소아과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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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유사의 의사는 heading 9시, 기록한 시간을 사는데 정의적인 선제까지 소아과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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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그렇지만, 하던 회들,uch